안녕하세요. 오늘 이 동영상에는 어떻게 동영상 촬영을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이트에서 DXTOR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나눠져 있는데 무료 버전은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트에서 코덱을 봤습니다. 이 둘 사이트 링크는 밑에 나와 있으니 그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프로그램과 코덱 모두 설치하셨다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위에 프로파일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DXTOR를 실행하고 촬영 가능한 프로그램이 생기면 자동으로 프로파일이 써집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설정이 달라지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기본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첫째로 오브레이 탭입니다. 이 설정은 어느 탭이나 존재하는데 체크하면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이 설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설정은 프레임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설정이고 이건 동영상을 촬영할 때 몇 프레임으로 촬영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이것은 녹화 상태를 표시하냐 않느냐 차이고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을 녹화할 때 동영상의 프레임까지 녹화하는 설정입니다. 이 또한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스크린샷의 프레임을 표시하자 않느냐 차입니다. 옆에는 어디에 이 프레임을 표시할 것인지 설정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폴더 탭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 어디에 동영상을 저장할 것인지 정합니다. 그 다음은 기록 속도를 정하는 것인데 직접 써서 넣을 수도 있지만 벤치마크로 자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벤치마크를 할 때 기타 다른 작업이 실행되고 있으면 기록이 낮게 나오므로 다른 작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벤치마크가 다 끝났으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은 단축키 탭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중에 설명할 것이 몇 있으니 몇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키, 스크린샷키, 프레임 숨기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탭입니다. 먼저 아까 전 설치한 코덱을 설정합니다. 옆에 버튼을 눌러 이 설정을 활성화하고 모드를 YV12로 설정합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보통 3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업로드할 때 강제로 30프레임이 되니까요. 이 옵션은 마우스 커서를 녹화하는 옵션이고 이 옵션은 촬영 프레임 레이트로 화면 프레임 레이트를 고정하는 옵션입니다. 다른 설정은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소리 탭입니다. 먼저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면 먼저 장치를 찾아야 하는데요. 하단 스피커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재생 장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본 장치로 설정되어 있는 장치를 찾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디오 코덱은 기본 값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마이크까지 녹음하시고 싶으시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 장치를 늘리신 다음 마이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푸시 투 토크라는 것은 키를 누를 때만 녹음이 되는 건데 아까 전 단축키 탭에서 단축키 설정해 주셨다면 그 버튼을 누를 때만 녹음이 됩니다. 만약 녹음하신 것을 보시면 마이크 소리는 안 들리실 텐데 이건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탭은 스크린샷 탭입니다. 우리는 녹화가 목적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급 옵션인데요. 여기서는 프로세싱 스레드만 설정하면 되는데 가장 아래 있는 숫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거의 다 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촬영한 동영상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상도 1080 픽셀에 프렘레이트 30이고 길이는 1분 30초인 배틀필드3의 동영상은 2.5GB 정도 됩니다. 촬영할 것을 인터넷에 올리려면 간단한 편집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인코딩 하시면 됩니다. 편집을 하실 분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소니의 베가스 버전 11을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